펜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 일하는 따뜻한 벌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고 나는 자라게 아내가 되겠지 뿌리자라는 나를 믿었다니 억지로라도 사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얼쩡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네 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얘기는 너무 못 봐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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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너는 저렇게 내가 되겠지 우리 자랑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울어도 없어야지 하는데 그런 말도 좀 불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네 하늘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차곡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네 하늘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차곡만 깊게 드러났네 흑 donner 설거지 standen 감 leurs ㅏ 와 마 1996년 7월 21일에 오죽히 사랑하고 정하였대